배달에 좀 붙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 좋습니다 화면 절로 돌려야지 이리로 말고 뭐 하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에 아 으 아 으 아 TV 여기야. 왜 닭을 켜면 되는 거야? TV. 아, 꼬리야. 시파라시 계시네. 아, 이거 우리 여기요. 어이. 석천호수입니다. 석천호수. 잠깐만요. 여성암. 여기 안에서 이사를 하겠습니다. 카페, 베이커리. 어디서 합시오? 네, 그렇지. 오케이. 가자고요. 보기 좋아요?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어떤 수려한 환경이 같습니다. 이야. 오케이요. 잘 알고 계시네. 이야. 이게 이제 우뚝소수 아파트 보세요. 참가하네. 유파 자체도 행복한 얼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여기 좀 권나무가 아니에요? 권나무야? 응, 그렇지. 그렇지. 벚꽃초면은, 아, 밝은 척이 없어요. 오케이. 대장님 좀 붙어 주세요. 이렇게. 하하하하. 이야, 좋습니다. 하늘 절로 돌려야지. 일로 말고 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특별히 하나에 참아. 수영도 한다고? 참아, 참아, 참아. 네? 오빠, 오빠가 옆에 가요? 아니, 들어가서 수영도 한다고? 아무도 안 잡아. 아유. 경찰 와서 잡아가? 바라 신고 들어가? 이거는 롯데홀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면 서울시에서. 서울실 거야. 옛날에 원래, 박정희가 이걸 개발하려고, 서울시에 온갖 흙을 갖다 묻었어. 아이고. 내가 도착한다고? 무슨 일지 모르겠지? 하하하하. 특이한 전투자의 반응이 없어졌다. 여기에는.